다음판 슛 지금 다운을 쓰져도 돌핑구 지갑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실은 아 그거 제 걸로 바꿨습니다 일단은 돈이 들어온 적이 없어서 그게 제대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터몬 펀딩에 넣으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터몬 펀딩에 넣으시면 됩니다 핑구 펀딩 아닙니다 터몬 펀딩입니다 첫 어글 가자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터몬 펀딩 침시할 때 집요정 도비님 천원원 감사합니다 침시할 때 아 액님 침시할 때 5천원원 오랜만에 와가지고 5천원원까지 침시할 때 박수 자 여기가 지하통로 여기라고 일단 찍어주고요 아마존이 짝짐 어?! 아 지하통로 여기 아니네? 지하 통로는.. 어? 어 이거 좀 바뀌지 않았나 옛날에? 직장인된 된구 보고있냐? 보고있냐고? 아 비퍼님 이매넌 근원 야미야미 반드시 상장하겠습니다 터원코인 반드시 상장하고 말겠습니다 이매넌 근원 감사합니다! 상패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일단 넣어보세요 여러분들 반반 아니겠어? 상패냐 아니냐? 맞죠? 포워드 46퍼 아 까비 9일인가? 넘어가다가 맞은 것 같거든요 포워드가 9초 갈거니까 저기에 우베구 있었죠? 25퍼? 미미하다 그죠? 지감까지 갔네 이거는 안구하는게 나을수도 있구요 아니면 진짜 리얼 개 복부 터틀리각으로 몸통 박치기 해서 구하는거 아니면 좀 힘들지 않을까 한 10초 박치기 해야지 오오오오오오오 길을 잃고 좀 아슬아슬하게 흔들렸는데 구하러서 구했습니다 아 햇님님 2500원 75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500원 아 또 맞았어요 둘다 그냥 저 터졌어요 아무래도 또 지감을 가면은 이거는 손절하는게 낫구요 돈 때문에 온격 자주킬 워터원이며 개추 일단 나부터 개추 박는다 네 일단 나부터 정의격 오 망하기전에 뭐야 이거 개쩐다 이걸 구해 우베부 당신은 신인가 그럼 이제 딱 골상한테 갈 때 내가 이제 포워드를 구하고 광대좀 핥아주면 되겠는데 오와 디스 가페부 저기있다 우베부고 저기는 안돼 일단은 내리기 했구요 아 이거 시간초 있어서 안되는구나 이제 끊어서 시간 벌어주고요 아 일단 탈출이죠 아 딱 끊어줘 버리시고 추진기 할 때 이 녀석아 석석치않게 내가 맞아주시고 너무 핥아주잖아 그냥 핥아줘버리잖아 이거냐구 아 그래 이맛때문에 재문격했었지 그죠 똥집 당해주시고 대신 어 너 플라잉 더치앤드 힐이 있었어 아 이거는 내 판단 미스 아니이이 와 이 맛이지 으마 그대로 실화해 아 그래 아니 이 맛으로 재문격하긴 했었죠 아 근데 이거는 살짝 아쉬운게 돌쌍이 플라잉 더치앤드 힐이 있었네 그래도 뭐 야무졌다 그죠 포워드는 해독을 해라 근데 얘 텔포인데 의자평탄 너무나 아름답보여 아 이거는 뒤져야겠네 내가 이거 이거는 자석이나 날릴 것 같고 포드께 몇퍼지? 48퍼 아 이거 빨리가요 어? 야 이거 골상 찾으러 갔는데? 아니 아니구나 어 좀 급하여 아유 아 끊어줬는데 미안하네 그래도 이거는 터뜨리면 될 것 같은데 한 대 맞고 터뜨린다 그럼 플레이 되니? 아 아쉽게도 해준 완까지만 가고 내가 묶이면 좀 많이 곤란해지는데 건들면 터지잖아 친구야 에이거 골상이 구하고 골상 구해 아니 골상아 아 이거 추진기로 가면 어떻게 가려고 어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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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상아 아 이거 치료받고 가지 아싸리 왜 왜 저런 판단을 이거는 내가 빨리 구 치료해주고 아 아 치료 안되겠다 괜찮아 근데 이거 천천히 하면 될 듯? 저기 열고 저기로 갈 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텔은 빠졌다 근데 테리 플래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테리 희망 여기가 개구 포드 잠시 넘지 않았나? 아 아 난 제발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는데? 불쌍이 아야야야 그쪽으로 가면 의자가 또 거기있는데? 이거는 그냥 추진기를 한 대 맞더라도 열고 있으면 된다 열었다 플라잉 더치핸드 있니? 나 없어 아아 내가 맞아줄걸 이거 아 이거 내가 판단 미스 했다 얘가 쓴지 안 쓴지를 몰라가지고 아 얘가 좀 일지성으로 그나마 왔으면 내가 어떻게 좀 아싸리 좀 해줬을 것 같은데 아 방금 썼어? 아 내가 그거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아 이게 골상홈 골상이 아쉽네 골상이 딱 그것만 딱 구하러 왔어도 아달이 딱딱 맞는데